안녕하세요 유튜브 상미학 팟캐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교재원입니다. 대인관계와 자기의 발을 가르치고 있는 상미학 선생님이죠 최근 들어서 15분 공개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데 제 나름대로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반응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명 심리호신술 우리 주변의 위험한 사람들 어떻게 구분해내고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는 부분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는가 결론 부분 말 그대로 심리호신술 적극적 방어법에 대해서 이야기 할 차례인데 오늘 나름대로 오늘은 어떻게든 결론을 좀 내드려야 되겠다 해서 복장도 뒤져서 밀리터리 복장도 일부라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있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딱 매칭이 됐네요 제가 6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부 어떤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최근에 이슈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신문지상의 헤드라인 제목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묻지마 범죄라는 키워드를 갖고 그들을 자꾸 접하게 되는데 사실 본질은 묻지마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위해를 가했을 때 왜 그러는지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못하고 왜 저러는 거야 이상한 새끼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가는 내적 심리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일반인 입장에선 그게 묻지마 범죄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이웃 없이 묻지마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들로부터 우리를 막아내는 심리 호신술 11년째 무술 가르치운 사람도 이렇게 유치하게 주먹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공격적 지배 성향을 드러내는 공격적 지배 성향을 드러내는 일종의 범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 특히 타인과의 관계성 또는 세상과의 관계성에서 자신이 뭔가 억눌려 있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서 자기의 힘이나 영향력을 외부에 행사하지 못하는 데서 대단히 큰 수치심 억눌린 분노심, 그걸 통한 어떤 분노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외부로 표출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 자기의 가치를 확연하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로 내몰린 이유는 조현병이라는 자체가 아니고 조현병이라는 정신 질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증상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망상 증사라든가 자폐적 환청환실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포함한 것들이 일으켜내는 표면적 부분 즉 공격적 지배 성향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대상 가리지 않고 묻지마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6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노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조절 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배 성향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콘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은 즉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약자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그 공격적 지배 성향을 드러내거든요 그때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대응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요즘에는 아마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조금씩 그렇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한국이라는 법체계 자체가 어떤 정당방이라는 체계를 웬만하면 보장해 주지 않고 실컷 두두겨 맞고 나 한 대만 때려도 약간의 자기 방어만 해도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대부린 부분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비 때려봐 때려봐 네가 어쩌라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때리면 떼는 대로 뭔가 맞아주거나 끌려 다니거나 이런 부분으로 대응하는 게 왠지 현명한 처리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상대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다루는 이런 위험한 성향 공격적 지배 성향을 드러내는 어떤 범죄자인 경우에 그 단 한 번에 그런 소극적 방어 소극적 회피로 대응했다가 그거 한 번으로 아주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라든가 위험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 사람 그렇다고 날 죽이겠어 몇 살 몇 번 잡다 말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그럴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말씀드릴 적극적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6편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면 완전히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다르게 그래서 이걸 일명 적극적 방어라고 얘기하죠 대단히 적극적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단히 적극적 방어를 하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전부 다 사건의 출발 그리고 첫 대응에 거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90% 물론 이 짧은 강의 공개 강의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아셔야 될 게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남에게 상처와 공격과 위해를 가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전문적인 격투라든가 어떤 대인용 살상 무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하는 감정의 다이얼 업 즉 감정 점프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호신술의 거의 전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명학이란 대인관계 학문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세월 이상만큼이나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육체적 신체적 격투를 벌이는 호신술의 무술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무술 선생님이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재미삼아 스포츠삼아 이렇게 심신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르치지 무술을 배워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호신으로 가르치는 데는 저는 무술 선생님으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그런 위험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운동을 한다거나 무술을 배운다거나 요즘 많지 않습니까 MMA, 종합격투기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 UFC라는 시학 같은 것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저도 하고 있지만 그래플링 이런 계열들 최근 브라질런 주지스라든가 이런 기타 등도 호신의 효율을 강조하는 무술들도 많이 단련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부분들은 시합이 아니에요 탭이라는 항복과 KO라는 어떤 규칙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대방과 어떤 규칙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임적 시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위험사항이에요 위험사항이 일반적인 격투와 다르다는 걸 제가 어떻게 인식을 시켜드리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싸인펜이 있으시죠? 주변에 흔하잖아요 사무실에다 학교 같은데 싸인펜 많으시면 빨간색 싸인펜 요만한 볼펜 만한 빨간색 싸인펜을 이렇게 손에다 하나 들고 이게 칼이라고 쳐보고요 동료한테 내가 이렇게 칼인 것처럼 당신한테 공격을 해볼 테니까 이리저리 이렇게 좀 방어를 해보거나 어떻게 나를 제압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상에도 나이프 방어법이라든가 칼 방어법 권총을 뺏는 방법들 기타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는 관절기 일명 서브미션도 저도 다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런 걸 배워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심리호신술과 육체적호신술 모두를 가들이키는 선생님 입장에서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간 싸인펜만 갖고 상대방과 격투를 해보면 상대방이 무술의 암울의 고단자다 나이프 방어법을 배운 사람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잠깐 1분만 그런 상황을 한번 해보면 온몸에 빨간 싸인펜 온몸에 손목 뭐거든 쉽게믄 실제로 그게 싸인펜이 아니라 칼을 들었다 치면 당신이 전부 다 그만큼 다 칼에 찔리거나 베이는 자상을 입었다는 뜻이고 칼에 찔리거나 베이는 걸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관련해서 잘못된 출혈 또는 정신적 공포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학교 동창이 한 명 죽었는데 목에 흉기를 찔려서 그때 그 친구가 죽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던 사심이라든가 큰 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조그만 음료수병 깬 걸로 죽었어요 음료수병 요만한 걸 얼마나 장난 같았겠어요 그걸 계속 얘야 얘 이러니까 놀고 있네 근데 그 음료수병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그 자극으로 이 경동맥이 배여서 그 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거 절대로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육체적 호신술적 개념으로 그걸 접근하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무술과 심리학을 다 가리키는 사람의 선생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그리고 완전히 기절시키거나 살상하는 전문적인 부분을 시합도 아닌 실생활에서 또는 어떤 갑자기 오도가 내린 상황에서 단반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감정적 점프가 안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어떤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얘기 말씀드린 위험한 사람과 당신이 대치해서 당신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당신을 보고 휙! 하고 달려들었고 당신을 쓰러뜨리고 올라탄다거나 갑자기 당신을 흉기로 찌른다거나 이런 일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대단히 희박합니다 뭔가 당신을 발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불의적 사건이 불행하게도 당신이 어떤 공격을 받거나 위해를 입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상황의 스토리 안에 어떤 맥락이 들어가 있냐면 그 사람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이 만약에 0이다 또는 2, 3이다 가장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증폭된 최고조의 죽여버릴까 이 새끼야 소리 지르고 미치게 발작하는 수준이 10이란다면 0부터 10으로까지 감정이 증폭되는 과정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시는 평소의 일례가 뭐냐면 바로 교통사고 접촉사고죠 여러분들 교통사고 보면 앞에 길 가로막고 내려와서 멱살 잡고 주먹으로 본넷도 치고 야구방망이 꺼내서 유리창 때리고 길거리에서 치고 뒹구르고 별일 다 생기지 않아요? 요즘 블랙박스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방송 매체나 유튜브 하트에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먼저 내리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새끼가 깜빡이 켜고 정신력이 이 새끼? 넌 몇 살이야? 이 새끼 어디서 넘... 그럼 어쩌면서 점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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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말과 행동, 시선, 표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둘이 되게 감정적으로 증폭이 돼서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격투나 공격이 일어나게 되죠 즉 감정적 증폭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감정적 트랜스를 상명학에서는 용정이라고 가리키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감정이 단번에 점프되는 예를 들어서 아니 깜빡이 이렇게 켜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깜빡이 제가 켜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끼어들 때 조금 이렇게 하시... 죽어 이 새끼야! 갑자기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참 이상한 사람... 아니 제가 그렇게 천천히... 화내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화내지 마시고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무화! 감정의 점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완전히 진심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훈련이 되거나 아주아주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미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저기요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죽어! 죽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그 감정적 증폭이 되게 즉 불이 살살살 켜져서 벅! 하고 터지기 그 직전에 그 흐름의 맥락을 당신이 끊어내지 않으면 거기서 오히려 6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선이나 행동 등등으로 가두고 압박을 가할 때 당신이 숙으로 들고 소극적으로 회파하는 것을 통해 아 이거 먹잇감이다 라고 생각을 두고 초반에 대응을 잘못하면 당신은 결국 공격을 당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여기서 터지는 공격적 지배 성향 이런 분노 이런 유해의 것들이 일단 폭발해 버리게 되면 그 뒤엔 탑이 없어요 심리학적 기법이고 나발이고 아니 이미 미쳐갖고 길길이 날뛰는 놈을 주먹 막 휘두르고 흉기 휘두르고 올라타고 멱살 잡고 욕하고 미쳐 날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초반에 막아내야 된다 초반에 근데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뭐다 이 사람들은 제가 6편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손에서 대화로 설득을 하고 진정화 시키고 적당히 피하고 회피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란 모든 기초 상식을 버려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도 안 되고요 아 저 싫어요 좀 별로예요 하지 마세요 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알아듣겠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큰일을 한다 그래서 그때 가장 가장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전략으로 사용하게 될 게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리 소리 그리고 두 번째 손바닥 소리와 손바닥 이 두 개를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빨리 대응해서 보여주시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6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잇감이란 인식을 먼저 주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걸 어쩌죠? 더 큰일 납니다 맨날 놔보고 욕이 막 거기서 막 돌멩이 막 날아오는 것 같아 근데 이 15분 오바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 군복까지 입고 왔는데도 밀리터리 복장까지 입고 왔는데 이거 다행히 안 돼서 못 꺼냈네 결론은 못 꺼냈네 어쩔 수 없이 도대체 소리하고 손바닥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팔편에서 꺼내드리고 있어요 일단 돌멩이들 집어넣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시간이 없어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 나름대로 고객적으로 좋은 사람을 하는 거니까 너부터 죽어봐라고 강목구내고 그러고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화내들지 마시고 좀 진적을 하시니봐라 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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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손바닥 쓰고 있죠 워워워 진적을 하시고 나머지는 팔편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